좀 심해 진짜 침대 시트가 막 얼룩지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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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야 야 야 야 나 고양이 대기 싫어하는데 야 아우 야야야 야야야 무섭다 좀 애들이 사랑해 야 야 연말이야 고양이 약간 야옹 안 버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토끼다 뭐야 여기 도대체 루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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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스키섬에는 야생이 어디있대 아 아 아 얘네 이거 물러올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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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에 준하 형만한 등치인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면 순막해서 오잖아 들어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